올해 제주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,80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. 제주도는 올해 당초 예산 7조 4,800억 원보다 2,800억 원 줄어든 7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올해 지방교부세가 3,400억 원 줄고 지방세도 380억 원 결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제주도는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미 집행 예산을 10%씩 삭감하는 등 세출 예산을 조정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